한국교회연합이 종교인과세와 이슬람 대책 등 교회가 당면한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 회원교단들과 공동 대처에 나가기로 했습니다. 한교연은 오늘 회원교단 총회장과 총무 연서 간담회를 갖고 종교인과세와 이슬람 문제, 동성애 문제, 통일운동 등 각 분야별 7가지 현안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각각 담당자를 세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. 한교연은 또 이 사업과 관련한 재정적 후원을 받고 전국교회에 관심을 독려하기 위해 이른바 100대 청지기교회를 회원교단으로부터 추천받기로 했습니다.